내가 분하다 보냈어 뭔가 기분 되게 좋아하는데 분하다 내가 일단 놀라서 온 거고 애들이랑 다툴 봐 그래서 형님 여기서 막 큰소리로 장난하는 거냐고 시간이 몇 신데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지 근데 왜 들었지? 내가 좋아한 소리를 그거 했을 때 저희 찍고 싶어요 아 진짜? 어떻게 찍어요? 저런 데 세워놓고 해 살아있네 국물을 밥 먹고 들어갈 거거든 꾸기데요? 꾸기데요? 꾸기데가 어딨지? 오 꾸기데 예 예 야 이거 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컷 장국이 생일 파티 장국이 생일 파티 여기 아까는 일단 청 테이프에 맞춘 거거든요 아까는 아까는 여기가 생일이랑 짓겄어? 아니요 아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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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종국 네가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니? 네가 아직도? 아니요 너 왜 그래?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잘해 잘하면 두시고 야 종국아 뭐 축하 안 해줘서 삐졌냐? 아니요 아 그냥 들뜬 거 맞잖아 그래서 이제 뭐 장난치고 아니 스톱 됐어 스톱 여기가 스톱 됐다니까 리더라고 뭐 내가 뭐 너한테 뭘 한 적 있냐? 잘하잖아 너 평소에 빨리 찍자 그리고 그리고 이거 제가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되나요? 조금만 가면 돼 그냥 별거 아니야 괜히 그런 거야 빨리 입으라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성군 생일 축하합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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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합니다 잘하옵니다 어 좋아 잘했어 잘했어 아유 정말 영수아 미안해 내일 축하해 태어나줘서 고마워 소망 한 말씀 해줘 감독님도 나쁜데 우리한테 가서 빨리 사과드려 아 좋아 대박이다 대박 아 대박 진짜 빨리 축구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대박이야 대박 축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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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 영수아 아 진짜 한 줄 알았어요 축하해 감독님도 다 연기 하신거에요? 생일아 네 잘 먹겠습니다 경고가 부르셔서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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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열심히 연기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연기 많이 늘었네 진짜 0.01% 늘어요 아 나 눈치 빠른데 멘붕 왔어요 제가 분명히 센터를 맞췄는데 꿈속으로 가있대요 아 아 아 아프네 그래도 기분 좋았어요 오늘 최고로 행복한 생일이네요 옷 한 번받아야 해 어떻게든지 17번째 생일인데 제일 행복해 행복한? 행복했던 생일이었네요 아 아